스킨케어 약간 살고 빛이 도는 옐로우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다크서클 가릴 때는 항상 여기 눈 밑 제일 어두운 부분부터 universight 컨실러를 끌고 올라가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제 톤이랑 아주 동일한 정말 똑같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사실Poror은 동일하게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옐로우 오렌지 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파운데이션까지 너무 노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버리면 너무 노랑노랑 노랑노랑거리면 조금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황달기가 도는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뉴트럴한 톤의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했어요. 어우 파운데이션 머리에 묻었네. 사실 이렇게 어디 묻히는 건 별거 아닙니다, 저한테. 항상 묻히거든요. 이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컨실러를 한 번 더 얹어줄 건데요. 이 컨실러는 제 톤보다 한 톤 밝은 컨실러예요.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 있어서 컨실러로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안쪽을 이렇게 한 번 밝혀주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화사해지기도 하거든요. 파우더 팩트를 사용할게요. 얼굴에 기름이 잡히니까 확실히 톤이 균일해지고 깔끔해진 느낌이 들죠? 저는 피부가 복합성이어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면 두 시간 후에 피부 화장이 내려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나비존 부분이 금방 빨리 무너져요. 특히나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이거 파우치에도 그냥 들고 다녀요. 파우치에 파우더 팩트 없으면 불안해요. 내 메이크업 언제 무너지지? 내 메이크업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면서 막 되게 불안해하는 그런 게 와요.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빠르게 쉐이딩 해볼게요. 먼저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코 쉐딩할 땐 가장 약한 색을 먼저 브러쉬에 묻혀줘서 많이 털어냅니다. 여기 눈 곡선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조심스럽게 쉐딩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붓에 아주 적은 양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겠지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주시면 선명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코 쉐딩을 선명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코가 좀 짧고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일자로 쫙 끌어내려가면서 코 쉐딩을 하는 편이거든요. 다음 큰 브러쉬로 외곽 쉐딩을 해줄게요. 이중턱이 제 컴플렉스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쭉 당겨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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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발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왜 메이크업 끝나고 쓸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이거 메이크업 시작할 때 써가지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요? 아 더워 죽겠어. 가발에도 지금 다 묻어가지고 지금 미치겠네. 지금 가발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는 저를 빨리 섀도우로 달래줘야 돼요. 아이섀도우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이건 섀도우 팔레트고요. 짜란 너무 예쁘죠? 빈티지한 옐로우색 코랄색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건 블러셔로 나온 색상인데 제가 눈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쌍꺼풀 라인에 진하게 올려주고 눈 뒤쪽에 점점 펴발라줍니다.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그렇게 쨍하지 않은 핑크 코랄 컬러예요. 아까 우리 오렌지 색상 펴발라주면서 앞쪽은 살짝 비워놨잖아요. 이 부분을 채워주면서 눈 앞쪽에 발라줄게요. 오렌지에 핑크 한 방울이 탁 섞인 느낌? 그리고 이 핑크 컬러를 눈 언더 앞쪽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까 오렌지 컬러를 눈 뒤쪽에 발라줄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아까 사용한 쉐딩을 다시 꺼내주십니다. 제일 옅은 색을 다시 한번 사용해가지고 코 쉐딩을 다시 해줄 건데요. 제가 말갈량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셔야지 그런 느낌이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글쎄 까먹은 거예요. 저런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아침으로 먹었는지 뭔지 항상 까먹고 다녀요. 이렇게 코끝을 동그랗게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얘는 좀 쉬머라기보단 펄이 좀 강한 오렌지빛의 오팔펄이 들어있는 섀도우예요. 펄 섀도우는 손가락을 사용하시면 발색력도 살고 펄들이 반짝반짝 더 살아나거든요. 눈 가운데에 콕콕 얹고 눈 앞머리 쪽으로 펄을 끌어다가 가져간 다음에 뒤로 살살살살 넓혀주세요. 막 비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매트 섀도우 두 가지 컬러를 얹어놨잖아요. 그게 섞이면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쳐가면서 퍼뜨려줄게요. 이번엔 이어서 핑크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얘는 핑크 펄이에요. 조그마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발라줍니다. 동공까지만 발라줄게요. 동공까지만 발랐습니다. 오늘 아이라이너는 좀 레디쉬한 색상의 아이라이너를 준비했고요. 이건 펜슬 타입이에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할 때 손을 너무 팔레트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박박 닦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대로 굳어버리면 안 지워지더라고요. 너무 더러워. 아이라인은 좀 도톰하게 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점막을 칠하면서 눈 앞까지 끌어올게요. 대신 눈 뒤가 제일 도톰해야 돼요. 아주 붉은기가 강한 고동 색깔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여러분 저 가발이 계속 뒤로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 것 마냥 뒤로 계속 까져가지고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옛날 중국 드라마 보시면 변발 아시죠? 변발마냥 그렇게 되겠는데 고개 움직이는 걸 최대한 지금 자제해야겠어요. 오렌지 색깔 섀도우 색이 너무 바래지지 않고 텁텁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최대한 아이라이너 안쪽 영역 좁은 영역에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눈 뒤를 트여줍니다. 자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눈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아까 사용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줍니다. 오늘 눈꼬리는 막 그렇게 날렵하게 막 그리고 막 기교를 그려서 위로 그리고 막 아래로 그리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펜슬라이너로 도톰하게 라인 그대로 빼서 그대로 샥 빼줄게요. 언더에도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이 펜슬라이너를 그냥 그대로 언더에 찌 그어버리면 너무 진해지고 좀 뭔가 메이크업 자체 완성도가 살짝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펜슬라이너를 브러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묻혀주세요. 그리고 언더 여기 눈동자 끝에서부터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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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을 긁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줄을 그어주세요. 눈 앞머리까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 메이크업 되었고요. 사실 언더래쉬를 붙이고 싶은데 붙일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붙여보도록 할까요? 아니에요. 언더래쉬를 바짝 컬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속눈썹까지 붙여버리면 약간 에나벨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나벨 아시죠? 마스카라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준비했어요. 속눈썹을 먼저 위에를 다 컬링을 해줍니다.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언더 칠해준 부분이 살짝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좀 언더가 좀 이렇게 줄그어진 게 좀 너무 친하죠? 아까 사용한 섀도우를 사용해줍니다. 위에 해준 것처럼 아래 아이라이너도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오렌지 브라운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을 컬링해주면 됩니다. 언더 속눈썹을 붙일 걸 그랬나? 살짝 아쉽네요. 근데 이미 마스카라 칠해버렸기 때문에 붙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이브로우는 이 제품 사용할 겁니다. 심이 굉장히 얇아서 눈썹 그리기가 진짜 편해요. 사실 저는 납작한 형태의 브로우를 선호하곤 하는데 이렇게 얇은 브로우가 한 올 한 올 그려주긴 되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얇은 심의 브로우는 선호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얇은 심 브로우 중에서도 이 제품이 그나마 좀 단단하고 그리기가 수월해요. 다크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카라로 눈썹 결 정리해주고 컬러 채워줄게요. 브로우 카라 뭐 별거 있나요? 네, 쓱쓱 칠하고 결 정리하고 끝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블러셔를 참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블러셔가 약간 메이크업의 꽃이라 그래야 되나? 블러셔가 약간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자지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사용한 팔레트에 이 컬러를 사용할게요. 볼 가운데서부터 블렌딩하면서 블러셔를 펴발라 줄 건데요. 여러 브러쉬들로 블렌딩해가면서 발라줄게요. 콧잔등 가운데도 블러셔를 스쳐줍니다. 연한 살곱빛 컬러에 블러셔를 사용해서 블렌딩해가면서 색감을 살짝 더 얹어주세요. 여러 가지의 아이라이너를 골고루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주근깨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블러셔를 한 번 더 살짝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립은 굉장히 주황주황하고 조금 흰끼가 좀 많이 도는 오렌지 컬러의 립을 베이스로 깔게요. 이건 이제 드디어 립입니다. 얼마나 험난하고 고단했던 여정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당근 컬러를 발라줄게요. 당근과 오렌지의 환상의 콜라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얹어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우 헛웃음 나와. 아우 더워. 땀도 나. 웬일이야. 저 지금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틀면은 녹음할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에어컨 소리가 와아아앙 이렇게 들려가지고 더운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한 번 더 립을 발라줄게요. 자몽빛이 섞인 오렌지 컬러의 빤딱빤딱한 립이거든요. 글로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한 번 덧바를게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죄송해요. 뭔가 자꾸 추가하죠? 아우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게 뭔가 계속 뭔가 아쉽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빤딱빤딱한 입자가 큰 오팔펄의 글리터예요. 요런 느낌? 글리터를 눈 가운데에 살짝 톡톡 올리고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뭔가 아이메이크업이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어서요. 요렇게 눈 앞머리에도 톡톡톡톡 톡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와악! 손 한 번 봐주세요. 여러분 머리를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outdoor